중국 베이징 인터넷협회는 지난 26일 베이징시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자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하닷컴, 바이두 등 신한계 유명 사이트, 휴대폰 응용 프로그램 업종 및 기업이 업종 자율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모바일 인터넷 프로그램 응용 업체는 총 378개고 사용자는 8억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약칭해 앱이라 부릅니다. 공약에는 앱의 불법 불량 정보를 억제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 7개의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휴대폰이 평소에 접하는 광고 소개나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 설치 안내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규범화 방안을 내왔습니다. 통리창 베이징 인터넷협회 회장은 규정을 심각하게 여긴 업체에 대해서는 비난, 언론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리창 베이징 인터넷으로 관계 CDC5